리허설 때 하는 거 리허설 때 요즘은 저 우리 유리가 이렇게 또 드라마 쪽으로 또 잘 나가잖아요 예능을 놓지 않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예전에 그래서 은혜도 내가 예능 그렇게 쓰라고 그래 아니 진짜야 오늘 생일이야 형 은혜하고 지니는 예능 했어야 돼 형 오늘 생일이야 은혜하고 은혜 내가 그렇게 해요 은혜 아니 오늘 좋은 날이에요 생일은 그렇게 얘기했거든 야 이게 몇 회 연속이야 야 야 이게 이젠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나온다 형 야 야 술 안 먹는데 오늘 술 좀 줘 영화 기생충의 영어 제목은 이 아메바? 뭐야? 뭐야? 패러사이드 야 너희는 누구냐 야 패러사이드? 패러사이드 박테리아인 줄 알았었어 박테리아 1년은 12달이 있는데요 아무 달이나 5개를 오토안에 말하세요 달이요? 슬라이, 준, 메이, 에이프럴 뭔데라? 뭔데라? 파리는 영어로 플라이라고 하고요 나비는 영어로 버터플라인데요 잠자리는 영어로 잠자리? 네 잠자리? 잠자리? 잠자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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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블랙 기본이야 이메일에서 이가 나타내는 약자는? 약자 약자 네? 틀린 거예요 뭐라고 다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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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